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1도화 기출 편에 대해서 강좌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교재 제목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1도화라는 건 1등급도 아니다. 1%에 도달하는 화학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두건으로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본교재와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본교재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시면 3월 6일날 현장 촬영을 시작으로 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3월 7일날 개강이 될 거다. 3월 4월 5월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완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12주차 동안에 2주차 내신기간 휴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주 완성으로 진행되는 강좌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6월 평가원 치기 전까지 모든 1강부터 16강까지 모든 전 범위에 걸쳐서 본교재 그리고 워크북까지 마무리하시면 6월 평가원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6월 평가원이 수능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념편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정말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그리고 일관화된 그리고 패턴화된 문제풀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관화된 패턴화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문제를 좀 너무 과하게 풀고 있었구나 라는 분들은 풀이를 정리, 정돈하는 형태로 본교재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한 7,800 문제가 실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700문제 정도가 실려있을 텐데 반드시 개념편에서 같이 현장버전으로 문제를 같이 푸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개념편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장버전 그대로가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 설명드리고 1번 문제 푸세요. 5분 기다릴게요. 그러면 몇 분이나 5분 안에 들어가셨는지 여러분들 속도 점검하시라고 앞에 1분, 2분, 3분, 4분, 5분 문제 푸셨어요. 10분 문제 푸셨어요. 라는 것까지 다 생생한 버전이 그대로 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여기서 양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편 때는 문제의 양을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 한 번 더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의 양을 느리시면서 양치기를 하시면서 이때 중요한 거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틀린 부분만 인덱스를 찾아서 들으시면 도움이 안 되세요.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거 이거 묻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했는지 본인의 태도도 점검하시면서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속도까지 높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평가원이 다가오면 선생님 제가 문제는 좀 잘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5분만 더 있었어도 정말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걸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문항 해설을 들으시면 아, 왜 들어라고 하는지 알겠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속도가 높여지는지 본인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3월 7일 개강으로 해서 12주 그리고 10주 완성으로 진행되는 강좌다. 개념편에서 했던 개념 그리고 문제 풀이 방법까지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여기에서 양을 느리면서 전문항 해설 강의를 도해서 6월 평가원을 탄탄하게 수능을 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탄탄하게 대비가 될 거다. 그리고 2주 내신 대비 휴강 기간에는요. 자작 문제로 이루어진 또 다른 강좌가 오픈될 거니까 같이 병행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문제 안에 구성도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제가 문제 배체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아, 이거 이거 묻는 거구나. 확실하게 같이 기출 분석이 될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교재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정말 예쁜 교재로 기분 좋게 기출 분석 잘할 수 있는 강좌가 될 겁니다. 1강에서 뵐게요.